1. 자유의국 세력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승규 위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은 그동안 국정원장 그리고 법무장관 하시면서 사실은 정통관료로서 정치권과는 담을 쌓고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에 합류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오죽했으면 정치를 하러 나왔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호가 잘 나가다가 요즘 잘 못 나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하고 살아보면. 그리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국가 장례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교회,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에서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분노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교회에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거대 야당이라든가 기존 다른 정당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기독교 정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내놓은 것이 교회를 해치는 법과 정책과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아직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보금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동성애, 예를 들면 결혼 주례를 해달라. 주례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 이거가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지금 국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지위가 실종되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보호할 필요도 있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공당의 입장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국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결된 이야기인데 하여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운영을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참여해봤고 중요한 자리에 있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 지금까지 잘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이 정말 곤란하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처지에 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국가 운영 체계는 헌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헌법을 잘 운영했더니 북한하고 한 70년 경쟁을 했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10위권 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나라들이죠. 세계가 부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70년 만에 국민을 먹여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탈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중국에서 30만 이상이 헤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잘 못하느냐. 저는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국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어떤 이념대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거든요. 사회주의 때문에.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한 나라도 없잖아요. 남미 베네주엘라. 그렇죠. 그 좋은 나라. 남미 베네주엘라가 1930년대 세계에서 네 번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땅도 높고 인구도 많고. 그렇죠. 석유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고.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은 국민들이 말이죠. 몸무게가 1인당 평균 8.6kg가 빠졌습니다. 몸무게까지. 못 먹었어요. 보통 국가들 보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평균 소득이 오히려 떨어질수록 살이 찐다 그러는데 그 단계도 넘어간 거죠.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좋은 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원래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먹을 거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정글에 들어가서 바나나라도 따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물자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데 사실은 북한이랑 우리랑 DNA를 놓고 보면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게 됐고 결국에는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그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헌법 가치를 얘기하시는데 헌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 아닌가요? 북한은 우리 국토죠.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토도 당연히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라도 이루어져도 헌법적으로는 그냥 한 나라니까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국민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죠. 그렇게 돼서는 그리고 독재 체제. 또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는 독특한 공산주의 변종이죠. 공산주의 순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고 국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체제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아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1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러시아도 오고, 러시아 아니고 그때 소련이죠. 소련도 오고 동국권이 많이 왔습니다. 공산국권. 거의 다 왔죠. 남한은 북한보다 행편없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밥도 먹기도 힘들고 국가가 좀 어려워가지고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파일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체제는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89년에 동국권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91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망할 때 현상이 국가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요. 국가 기능이 거의 상실됐어요. 그게 지금 북한에 나타나고 있어요. 북한에. 북한에 국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보면 국가라는 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국가입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에는 국경을 계속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 탈북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안 돼요. 지키지 못해요. 경계, 영토의 경계를 지키지를 못해요. 배고파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이 먹을 걸 국가가 줘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민들에게 배급을 줘야 돼요. 국가가. 그럼 배급을 못 줬나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말을 자기가 먹고 살고 시장에서 장마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먹고 사니까. 국가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국가는 이들 먹여주지도 못하는데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탈북해서 외교관들이고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죠. 전세계로 나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요즘 그냥 미사일이나 뻥뻥 쏩니다. 장거리는 쏘지도 못하고 장거리. 이런 걸 쏴서 거의 부르지즘, 울부지즘 같은 거죠. 우리 여기 살아있어. 뭐 이걸 그냥 그런 거 아니세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존재감을 드러내기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냥 아우성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미국 가만히 안 있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단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 말고는 겨냥할 데가 없잖아요. 200kg, 300kg짜리 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발악을 하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보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가 있는데 지금 정치 체제 갖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통일을 원해요. 다만 그걸 빨리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천천히 타임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거의 80% 정도가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하려면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어쨌든 원내 진출을 해서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내 진출 가능할 거라고 보신가요? 원내 진출은 밖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출할 것이란 건 다 의심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는 우리가 전략을 또 밖에 함부로 놓쳐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대외비. 준비를 오래 해왔고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적어도 우리 한 500만 이상이 지지해 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는 2015년에 종교인구 조사를 했는데 967만 명입니다. 개신교가. 개신교가 967만. 그다음에 캐토릭이 400만입니다. 400만. 그 같은 기독교죠. 한 1,300만 정도 되네요. 1,400만입니다. 1,400만. 1,400만입니다. 1,400만이고 거기다가 광화문에 나왔던 애국시민들이 많잖아요. 연인원이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네,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밖에, 밖에 또 우리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뭉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정책이 아주 맹쾌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지지를 많이 해 줄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명쾌한 정책들.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정당이라는 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야 오래가고 의사통일이 되고 정책통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그 당명 속에 마침 이 가치,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첫째,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자유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정치 영역에 반영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 적용한 것이 시장경제죠. 그리고 이것을 헌법에 다 이걸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체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체제니까. 우수한 체제니까. 국민을 잘 살고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체제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변에 워낙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미국과의 세계에서 최강국과, 초강대국 거기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참 배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 우리를 구출해 준 그런 동맹국이죠. 이번에도 보시면 통화, 스와프, 공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600억 불을 외환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공급해 주는, 멋있는 나라 아닙니까? 진짜 동맹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 이것이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기독 자유, 동일당인데. 그러네요. 기독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면 좋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 건국 기초를 놓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입국론이고요. 그 외 기독교인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살면 우선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생산적입니다. 정직해야 생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도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기독이 우리 가치입니다. 추구하는 기독교적 정신,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게 우리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입니다. 통일. 어떤 세력은 통일을 사회주의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 세력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이고. 자유라야만이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발휘하고. 그 인간입니다. 그리고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70년 동안 염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70년 동안을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 얘기하셔서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과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가 어떠한 거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정광훈 목사님은 저는 국가가 위기 때 국민들이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잠을 못 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을 결집시켜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훌륭한 일을 했죠. 수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자유당,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한 20년 전부터 꿈이었어요. 그것은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분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그걸 실천한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분은 목회자지만 그 애국적인 면에는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당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20년을 해왔는데 지난번 선거에도 77만 표가 교회를 지지하는 표가 나왔습니다. 적은 표가 아니에요. 별로 노력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당을 만들었다는 점과 애국적이라는 점과 그런 점인데 지금은 알다시피 교도소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만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전 지사가 자유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과의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김문수 지사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아마 광화문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280일? 270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시민,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인가요? 그리고 합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과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왔답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 들어오고 싶지만 정치인이 자꾸 당을 옮기는 것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번 좀 만났는데 그 대신에 우리 선거에 자문을 좀 해달라.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위원장 개인으로도 좋다. 자문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자문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승규 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으로 일단 배기종군 하시는 거네요. 배기종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에는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과연요. 그래서 자문을 해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치해 오셨으니까 또 공직에 계셨던 김승규 위원장님이랑 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지사는 참 깨끗하고 정직한 좋은 훌륭한 분입니다. 최근에 이은재 의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드디어 원내정당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특히 투표를 할 때 보면 결국에는 순번이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은재 의원의 입당과 더불어서 기독자유통일당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요? 현역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순번이 앞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해왔죠. 와서 지금 입당을 했는데 저는 공천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와서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면 또 의정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지율을 높여야 되고 일단 비례대표에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례대표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타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석 예상하십니까? 500만 정도 이상의 표를 나올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연도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거는 수학자가 와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1석? 13석?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10석 이상 나올 수밖에 없죠. 500석 하면 굉장한 표니까요. 네. 그렇게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0석 이상. 그리고 또 후에 정책연대라든지 한다 보면 사실상의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겠네요. 네. 오늘 사실상 남북통일당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만든 당인데 거기하고 정책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갑자기 도둑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 없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골드만삭스 회사에서도 전에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한 2050년쯤 되면 9만 불이 넘는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답니다. 그 연구 다해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좀 이런 점에서 정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번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우리의 위대한 가치가, 우리의 목표하는 가치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지지해 주셨으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요. 공직자로서의 그동안의 자리, 이제는 극복하셨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니까 정치판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정치판이라는 얘기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장수가 되셨습니다. 다시 창을 잡고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이번 총선에서 보수 우파 세력이 200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총선 승리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저희가 요즘에 영상이 노출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셔가지고요. 이 어려운 시절, 어떻게 됐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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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